이 차량은 차량 금액 포함 8,045만원인데요 만약에 안녕하세요. LM시트 백종민 시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량은 LM 하이 리무진 차량이고요 9인승 시그니처 풀업전 차량이며 원래 순정상태의 모습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2열 모습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트 바닥과 플로우 무드 등이 되어있는 모습인데요 순정 바닥은 바닥 자체가 굴곡이 있기 때문에 요트 바닥을 하면서 평탄도 같이 진행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2열 시트를 보시면 순정 시트랑 다른 모습인데요 카니발 시트는 수동 방식에 컴포트 옵션을 넣어야만 등판이 전동으로 바뀌는 시스템인데 저희 차량을 보시면 전동형 의전 시트가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크기가 순정 시트랑 차이가 있네요 네 아무래도 전동 의전형 시트이기 때문에 크기는 순정과 비교가 안되죠 또 차이가 있는게 뭐가 있나요? 언더 서포트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웠을 때 편안함을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루프 쪽을 보시면 구성이 센터 무드 등 사이드 무드 등 27인치 스마트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드 등 같은 경우에는 3단으로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 다양한 무드 등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열과 1열 시트 보시겠습니다 이건 순정 시트랑 비슷하네요? 네 3열과 1열 시트는 동일하게 순정 시트를 사용하고 장거리 운행 시 편안함을 주는 리무진 시트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럼 뒤쪽 트렁크 쪽을 한번 보실게요 어? 여기 원래 시트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기존 시킹 시트는 탈거되고 트렁크함을 설치하여 많은 짐들을 보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트렁크함 보시면 안에는 깊숙하기 때문에 많은 짐들을 보관할 수 있어요 실장님 근데 제일 궁금한게 이 차 금액이잖아요 금액이 얼마에요? 이 차량은 차량 금액 포함 8,045만원인데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저의 팬들은 전화 주시면 100만원 할인 7,945만원까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와아 와아 미숙하지만 영상 보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다른 카니말로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